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아버지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견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 참 아버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 살아갈까 항상 생각하면서도 아버지의 뜻 맞게 생활에 들이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리는 것과 같아 항상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참으로 이쪽으로 보나 내 쪽으로 보나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실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울부짖어도 보고 아버지를 그리워도 해보면서 하늘 앞에 답을 구하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 쪽으로 다 책임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아버지 국난에 차여서 참으로 암흑같은 지르게 밤거리를 걷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안보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으로 보나 어느 한 곳을 바라보아도 아버지가 마음 놓고 편안하실 줄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깊이 깊이 회개하면서 거듭나고 새로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위하고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아버지의 정성들이는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기에 아버지 새로운 한 해에 타도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뿐이 아니라 내 쪽으로 봐도 참으로 식구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갈급해 하고 있는 것 같사옵나니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아버지 역사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은혜 차고 넘쳐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위한 천복공재단 아버지 하나님 모델교회입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일요일 날이면 빈자리가 있사옵니다 아버지 깍깍 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여 출정식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거듭나고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원래 사역자의 길을 아버지 저희들이 다 함께 아버지 가야되겠사옵니다 교구장님께서 아버지 그토록 아버지 정성을 쏟아 부으시며 못해도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먹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꽉 채워 주시기하여 몸부림치시고 애타시는 교구장님의 그 심정을 엿보게 될 때 참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딸이 어찌 아버지 지금이야 원래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서 영계의 아버지 나라에 가면 죽으면 덜 죄송스럽고 덜 미안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사옵나니 우리 천복궁에 있는 젊은 아버지 식구들 아버지 많이 있사옵니다 우욕에 차서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사역자들이 우축순처럼 아버지 아버지 여기에서부터 아버지 탄생해서 천복궁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를 붙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또한 가정의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뜻 가운데 다 세우지 못하고 마음으로 해통해하며 울부짖는 그 부모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 나니 저희들 끝까지 지치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을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모님을 중심 잡고 참자년이가 축복가정들이 하나 되어서 영계에 계시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염려하지 않고 걱정끼들이지 않고 이 땅에 너희들이 있어서 참으로 내가 기쁘구나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민족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세 개의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부적으로 하나 되면 어찌 위쪽으로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서 먼저 분발해서 아버지의 전대의 바람을 일으켜서 아버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재단 재단마다 타고 넘칠 수 있는 금년 2000, 2000 아버지 17년 아버지 새로운 한 해로 아버지 거듭나고 부활될 수 있게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자리에 아버지 찾아 나온 당신의 딸들의 이름을 묻고 아버지 자녀들의 이름을 긁고 감사하며 투서 없이 간절히 보고 드려 싸웁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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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버지가 나랑 나랑 habit astronaut